지금 우리가 형풍 IC를 지나서 입장 쿠키화가 받나요? 아마 이거 영상을 막투나 보고 있을 거예요 너 이거 안 봤다며? 여기 아닌데요? 안 했는데 이런 거 지나가는 건 아닌데 초과장에 나도 이러보는데 진짜요? 여기 아니야? 여기 아니에요 형식 아니에요 어디에 주냐 NO GOD 아파트인데 네 대표님 너 나한테 준 주소 맞아 안 맞아? 거기 10층은 맞습니다 아니 네가 준 거는 무슨 아파트 동인데야 동이라고요? 이 뭔 개소리야? 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 볼게요 바로 드릴게요 아.. 짠 아니 여기 어디야 여기 아니 뭘 아파트로 우리가 아직 40km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30km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 ㅅ.. ㅈ..가장 이 ㅅ.. 왜 왔던 게 지금 다시 빠가가고 있어 저거 가자 뭐라카노? 내가 이난이를 믿는 게 아니었어 내가 우리 이난이를 믿었다가 일부러 그런 거 같지? 호박약이 승인사님한테 전화하시지요? 그랬으면 쉬웠을 텐데 그게 말이야 국무원님 조과장님 계획설 큰 그림? 명장님 큰 그림 명장님하고 썼구나 둘이 소개하셨구나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이거 또 지금 가는 것도 조과장님이 또 알려준 거거든? 틀리면은 얘는 이제 뒤집는 거야 쌍룡 먹는 거야 저희는 이제 대구 미화가 된 거야 아니 나 그냥 그대로 감주고 갈 거야 나 그대로 감주고 가서 조과해서 때릴 거야 대구 마프라 대표님께서 시내 한가운데로 이사했다고 막 나한테 자랑했는데 뭐지 뭐 외곽도로 빠져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네 저 과장님 한 달 뒤에 미리 모습이요 첨프 아저씨 아까는 유의로 좋았잖아 나 진짜 화연자라 그랬네 다시 또 나가고 있네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있어 괜찮아 우리 조과장이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거겠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놔야지 지금은 빠꾸지 지금 빠꾸어야 돼 파트리면 또 차도 많아 이제 그러네 이제 퇴근 시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데 막 순간이동한다 이거 뭐예요? 왜 그럴까요? 왜 그럴까요? 이제 어딨잖아 아 내가 왜 살 대신 프로틴 보냈습니까? 왜 살 대신 프로틴 보내주시면 제가 운동을 더하게 만듭니까? 우린 소리 라보 엑 라보 엑 라보 엑 고맙습니다 잠깐만 끄고 예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